노래는 제가 앨범 내고 한다 그래서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그냥 좋은 노래들 있으면 연습 많이 해서 한번씩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제 친구 진현이가 하는 그 가게가 그 낙지 탕탕이 전문점이에요 목포가 그게 참 유명하더라구요 그 육회랑 낙지랑 해가지고 어 존나 맛있더라구요 저도 그거를 거기서 16만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15만 9천원 이었는데 어 존나 맛있더라구요 낙지볶음이랑 낙지랑 육회 탕탕이 그리고 인수에 맞춰서 그 조기 조기구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16만원 정말 아깝지 않고 그 하당 하당 먹거리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 거기 정말 목포에서 넘버원 네 그 택시기사 분들도 다 아시는 곳이고 진현이가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전 가세를 세우셨죠 진현이도 되게 어렵게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 방송하던 그 친구에요 팬 가입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는 지금 개작살나가지고 강북 혼다에서 제 오토바이 고치고 있어요 아마 천만원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게 목숨값으로 아깝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안 닫힌게 다행이다 레알로다가 넘어진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저 그림판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나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이제 좀 생생해가지고 이제 이제는 막 그러니까 웃긴게 뭐 도로를 다니면서 바이크 타다가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제 일자 길이 있는데 주차장이 건물을 삥 둘러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한 이정도 경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경사가 높은데 이렇게 돌아야돼요 그러니까 제 오토바이가 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저 혼자서도 꿍하면 못 세울 정도 그래서 혼자 잘 안 다녀요 왜냐면 내가 뭐 진짜 다니다가 꿍했어 도로에서 그러면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뭐 다음 차 오는거 기다리고 그로 봐야돼 헬멧 이렇게 열고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두세 번 정도 살렸던 것 같아요 예 꿍하면 내가 세우지를 못해 300kg가 넘으니까 예 300kg 정도 되니까 그 3박스도 달려있고 어 그 어떻게 다 빠진거냐면은 아 사실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닌데 그 사고 난거 설명 한번만 드릴게요 예 와 근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이커들 사이에서 좌꿍 우꿍이라고 그래요 좌로 넘어지면은 좌꿍 우로 넘어지면은 우꿍 예 이게 이렇게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차가 이 네이버 로드뷰를 찍는 차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죠 트럭보다 높은 편인데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엄청났어요 저는 여기다 대놓고 있다가 주차 어디다 하면 돼요 아저씨 그랬더니 여기다가 주차를 하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봉을 흔드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경사가 높은지 몰랐는데 여기서 좀 각을 길게 해가지고 가면은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우로 틀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날라갈 거 꿍할 거 같은 거 우꿍할 거 같아가지고 여기서 스루트를 확 감았어요 감았더니 근데 좀 피곤하기도 했고 잠도 못 잤고 여기로 윌리하면서 그래서 바이크는 대가리부터 떨어지고 저는 레슬링 그 뭐냐 3단봉에서 그냥 사람 덮치듯이 이렇게 대자로 얼굴을 쳐박고 땅바닥에다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숨을 모셨어요 이렇게 숨 이렇게 내다가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괜찮냐고 이게 내가 쓴 글 그 이름이 뭐지? 사실 이거 맞다 잠시만요 재밌게 막 다니고 사진 올리고 영상 찍고 막 하다가 이게 제 오토바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오토바이 옮겨주시고 이 정도면 주변에서 지진 난 줄 알고 나온 거 아니냐? 그죠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저 지금 쓰러져있고 못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ㅈㄹ때를 보냈어요 진짜로 ㅈㄹ때를 보냈어요 진짜로 어 계속 누워있었어요 저 좋은걸 타고 비은심같은 년이 쪽팔려서 못 일어난거지? 아니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 너무 아파갖고 근데 다행히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이제 땅바닥이면은 제가 바이크는 뭐 이렇게 해갖고 예 바퀴 이렇게 있으면은 거꾸로 떨어진 상태고 저는 얼굴 모가지가 사실 못 일어난 이유가 상체 무기 때문이다 예수오오 모가지가 이 정도로 꺾였었어요 예 허리까지 이렇게 완전 새우 꺾기 자세로 이렇게 떨어져갖고 죽은 줄 알았대요 정말 목 꺾여서 죽은 줄 알았대 사람들이 근데 일어나는 거 보니까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막 이러면서 와 뒤질뻔했죠 예 목이 이렇게 꺾였으니까 왜 안 죽었냐고요? 그러게요 예 인어공중야? 지붕박련아 감사합니다 예 왜 안 죽었냐 왜 안 죽었냐 음 다행히도 행인분한테 오토바이가 덮친 것도 아니었고 예 불행중 다행인게 형님 마흔 대기 전에 결혼 생각이 나요 바이크는 이렇게 뭐 개작살났어요 완전히 예 대가리가 쪼개졌어 반으로 손은 좀 다쳤었어요 손 손바닥 이게 끝이었어요 예 누나한테 가족들한테 사고 소식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안 했냐면은 하... 잔소리하니까 예 누나가 거봐 내가 그럴줄 알았다 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어머어머 니 말이 맞나보다 하면서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싫어갖고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아... 주차장에서 저렇게 사고나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바이크는 자차도 없어요 예 보험이 자차도 없어서 내가 내 스스로 사고 내면은 내가 다 메꿔야돼 이번 기회에 바이크 그만 타고 욕먹은 만큼 오래 살아서 불로장생에 죽지마 하하 알겠습니다 양근당파 오랜만이네 너무 고맙고 음 좋은 아들 될 뻔했다 와 말이 너무 심하시네 예 그래도 바이크 계속 탈거냐고 타야죠 타는데 이제 제가 아냐 바이크 꼭 고쳐서 오래 바이크 타 예 그 말이 좋은 말 같진 않은데 바이크는 계속 타야죠 왜냐면 제 유일한 취미 그래도 건전하잖아요 바이크 탄다는 거는 건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그냥 뭐 강원도 하루 갔다 오고 투어 갔다 오고 불멍 때리고 모토캠핑하고 네 집에서 그냥 게임만 처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미스테리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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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개 개새끼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욕하는 걸 다들 침대에만 쳐 누워서 게임만 하는 게 제일 건전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아니지 게임을 한다고 쳐도 게임에다 현질 존나 하잖아 솔직히 요즘 게임 나와서 뭐 게임한다 현질 좀 했다 그러면 뭐 몇천만원대 금방이잖아 그러면 차라리 바이크 한 대를 뽑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바이크 정말 비싸봤자 정말 제일 비싼게 4천만원만 이래요 3-4천만원 근데 저는 예 현질도 안하고 차라리 바이크를 하나 타겠다라는 마인드 네 현질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질 안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어딨어요 아 현질 안하세요 여러분들? 하긴 뭐 롤같은거만 하면 하긴 뭐 롤이 게임에다 몇천만원 현질을 내 진짜 기준이 남다르네 그런가? 음 네일은 미스테리 하나요 네일은 미스테리 하나요 네일은 미스테리 하나요 네일은 미스테리 하나요 그만하세요 그 놈의 미스테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주에 할게요 예 혼자 들어올릴 수 있는 오토바이 타라 그러는데 덩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꼭 자전거 타는 공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큰 바이크 예 무겁고 큰 바이크가 좋아요 핸들 조향도 좋고 하 제가 지금 탈라고 하는 모델이 BMW 1250GS 그 우주명차거든요 바이크 별명이 바이크 얘기 더이상 안할게요 죄송합니다 할리는 감성값이 말도 안 돼요 너무 쓸데없이 비싸 예 근데 뭐 할리 그 특유의 그 고동감은 있죠 시동 딱 걸었을 때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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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 예 씽씽이 타다가 바이크를 타게 된 거예요 도로에 있던 그냥 그 던져져 있는 그 킥보드 전자 킥보드 타다보니까 아씨 오토바이 타면 더 재밌겠는데 오토바이 그냥 뽑아버린거죠 아이고 호호구님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고싶은거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호구님 고맙습니다 네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목숨 두개입니다 잘 나가던데요 씽씽이 코트야 니가 침착맨이냐 컨텐츠 좀 해라 침착맨님 거기 나가셨던데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저 누구냐 조세호씨 대타로 와 진짜 영향력 대단한거 같애 진짜 근데 이제 침착맨님이 하는 그런 컨텐츠랑 제가 하는 솔방 컨텐츠랑 뭔가 결이 맞아요 네 월드컵 이런거 말고 그냥 뭐 썰 풀고 뭔가 하나에 대해서 막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좀 뭔가 약간 내가 그런급이라는건 아니지만 동질감은 좀 느꼈었어 컨텐츠면에서 어 이런 컨텐츠 나랑 되게 잘 맞는데 그런거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침착맨은 나홍당할려나라는 말 안해 맞죠 제 그 아 씨발 왜 이렇게 인터넷을 막 DC같은걸로 배워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네이버 붐을 볼걸 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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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붐업이나 할걸 씨X DC를 하는 바람에 예 내일 침착맨 방송에서 코트가 언급했다고 또 욕 엄청 먹겠네 네 그럴 저기도 안 돼요 그냥 개무시하는거지 네 알겠습니다 코 안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중판화가 아홉시니스 밖에 없다고요 그렇겠죠 예 예 이걸로 처음에 공중파 입장에 입성했었어요 예 문어 대가리 때리는거 이거 보다가 예 이거 보고 빠개했는데 공중파 그 인터넷 방송에 패해 왜 이러면서 그러더라구 음 팬가입 감사합니다 제가 또 워낙에 방송하면서 좀 남얘기하고 이런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솔직한게 어떻게보면은 양날의 검인거 같아요 솔직해서 좀 비유감인 것도 있고 어 너무 솔직하다보니까 할말 못할말 즉 구분해서 못하고 막 그러다보니까 예 잘 나가는 철 철기중대에 무임승 잘생각하지마라 철구가 무슨제냐 너 때문에 그쵸 예 저 뭐 스타할 생각 없어요 예 제가 잘하는거면은 솔직히 뭐 도전해볼만 할텐데 저는 아 아 내가 게임을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걸 느껴본게 RTS 장르 특히 전략시뮬레이션 막 이런거 그리고 AOS 장르 이런걸 안해야겠다라고 느꼈던게 예전에 이제 크루대전 했을때 예 로라 했을때 그때 욕을 처먹다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겠더라구요 나이 서른 몇살 처먹고 게임 못한다고 좀 괄궜다고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막 억울하고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내 스스로를 막 그렇게 되더라구 예 그때 제가 탑인가 했었죠 오른 하고 막 그랬는데 게임 X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리고 막 이제 그 당시에 크루 분위기도 안좋았었고 디코 내에서 그러다보니까 아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 내가 못하는거 잘하는거 자신있는거는 좀 구분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X같이 하니까 롤을 맞죠 네가 좀 감각적인 게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스타는 암기 게임이다 어 맞는거 같아요 언제 뭐 프로브를 뽑고 몇 프로브를 한 다음에 스타게이트를 언제 짓고 어 포우지를 짓고 예? 맞죠? 근데 전 그거 못해요 예 그리고 게임을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걸 싫어합니다 저는 진짜 취향이 그런 게임 플스 패키지 게임 스팀 이런거 트위치 감성 예 그런거 좋아하죠 예 4G 더블랙이요 하하하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음 아 하마XG 그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디신사이드에서 이제 방송을 안할 시절에 그 가요갤러리 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래관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보이스리플로 이제 노래올리고 하는 그런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니지라는 좀 유명한 약간 시발교왕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유명한 어그로꾼 있잖아요 DC에서 유명한 어그로꾼 흑재 막 이런 애들 DC 하셨던 분들 아실거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걔랑 저랑 막 싸우고 하다보니까 그... 걔도 막 패드립 치고 저한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안 나갔고 어쨌건 내가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많이 조명이 됐죠 제가 했던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마꽃잎 예 어... 그러면서 막 빠개고 제가 들어도 걔 악마새끼 같더라구요 예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그...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저한테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둘이 서로 쌍방으로 싸운 건데 내가 한거는 다 많잖아 공개가 되고 얘가 나한테 했던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딩 얘기는 뭐... 제가 그...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들죠 뭐... 신나게 뭐... 뭐... 하는 중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제 경험담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새벽에 음담패설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한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기회를 틈타 뭐... 야짤 달린다 뭐 달린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것처럼 그런 이제 그... 망상놀이 같이 예...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진짜 뭐... 고딩이랑 뭐... 하다가 그런걸 쓴게 아니라 예... 왜 지금 설명하냐면은 그 당시 설명을 했었는데도 묻혔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쨌건 니가 한 말이잖아 그렇게 되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예... 억울하게 생각 안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말 조심하고 다닐거야 이런 생각이지 여태 보면은 하마비읍지읓은 뭡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안해요 예... 누가 방금 꼈니? 제가요 하... 당당하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 야 커피좀 사왔니? 네 흠이도 니가 이제 운전하고 그러면... 저기 할텐데 이야... 아메리카노 골라 야무시다 어 이거 뭐 어떻게 먹는거야? 컵 그냥 뜯어드시면 돼요 뜯어서? 위에 있는게 컵이에요 아 이게 위에 있는게 컵이야? 어... 위에 컵이라고? 이게 컵이에요? 네 너무... 존만한데? 컵을 따로 드릴까요? 종이 컵을 그래 이게 뭐냐 내가 무슨 뭐 사나케도 아니고 이게 뭐... 어? 유리컵죠 유리컵 음... 저거 존나 맛없다고요? 오히려 좋아 네... 전 그걸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해 시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거는 이웃 주민에게 민폐입니다 네... 아 나와요? 살짝 들렸어요? 음... 닥쳐요? 죄송합니다 좀 풀어도 될까요? 건빵분들 조금 채팅에 지금 이제 새벽시간이고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앞으로 방송하면서 계속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예...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그런... 찐딱게임 안 해봤고요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같이 소통하면 좋으니까 그만 그만 어... 야 근데 커피를 이렇게 많이 주면 뭐 씨발 뒤지라는 거니 나한테? 거짓? 배고픈데 삽지 마시라고 카페인 카페인에 뒤져버리라는 거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커피를 씨발 이렇게 많이 주네 아 이거 금방 먹잖아요 이거 어떻게 금방 먹어 미친 어? 한 2분이면 먹죠 아이 진짜로? 어... 아이 너무 크잖아 커피가 씨발 어? 어 맛은 괜찮은데요? 응 하... 커피 나음 당했네 용수님은 아까부터 볼 자꾸 나음 당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그게 어감이 존나 찰지긴 하죠 그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고급 어휘를 써서 패드립을 친 거죠 그 당시에 에이 나음 당한 새끼 아 아유 성욕 부산물 새끼 넌 설거지 부산물이야 임마 이러면서 예 네 그 몇 분만 좀 걷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열표야? 네 어 몇 분만 좀 걷어내라? 어 계속 이제 그냥 무지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몽 천혜래 메타몽 음 닉네임 노미연 음 나라 반도농만 하는데 그냥 천혜 뽀또 해달라구요? 어떻게 하는지 나 지금 까먹었어 어 뽀또 영상 있냐? 뭐 또 한거 옛날 그 아 뭐 그걸 해달라 그랬지? 예 담배 한 대 필게요 예 또 담배 담배를 피면서 스읍 또 커피 먹는 게 하 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진짜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그러면서 아 방송 내가 앞으로 계속 하려면 사고치지 말아야겠다 소요 작건도 와주세요 머신건이랑 예 또 링크 드렸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 이런걸 또 찾아주네 볼까요? 잠깐? 쪄 올리 3 5 2 3 2 2 3 2 2 3 이발 넘어가자, 얘들아 넘어가자 진짜 존다 병신 같다 내가 어떻게 된 얘기는 이거야, 알겠지? 병신이네, 이 새끼 진짜 존... 채용병을 살찐 유형 나는 6번에 가까워 그래요?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너 미연 말고, 부캐가 너 미연인가 보다 네, 강사 당했어요 안 뜨니까, 울었는데 사실 근데 저런 분들을 만나도 넷상에서, 참 방송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좀, 아, 이런 병신한 새끼들 다 있네 아, 참 방송하면서 아, 저런 씨팔 새끼들 다 있네 예... 참, 방송하다 보니까 넷상에서 별 병신 새끼들 다 보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런 분들을 봐도 내가 시원하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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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신 같다 하지 맙시다 이런 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예... 흐으으으... 흐으으으... 그... 레종 아이스불란 코트형 김구라랑 MBTI 똑같던데 어쩐지 성향이 비슷하더라 흐으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ESTJ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흐으... 김구라 씨가 ESTJ더라고요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성향이 전 살면서 ESTJ 본 적이 없거든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형님 방금 진짜 나음 당하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흥이네 흠인줄 엊그저께 저희끼리 밥을 먹었는데 밀키트 먹는데 하나는 된장찌개 하나는 제육볶음 뭐 이런 거였어요 하나는 이제 붉은 국물 하나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먹으려고 국자제 풀라고 했는데 이제 빨간 국물이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국자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푸지 하다가 머뭇거리니까 그냥 애들 일어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닦으면 되지 하면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썼던 물티슈 그냥 들고 국자를 슥 닦았어요 빨간 국물 다 묻어나오게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이 존나 굳어지면서 저를 존나 극혐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흠이가 마다 못해 한마디가 형님 진짜 방금 존나 중국인 같았어요 이지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되게 민망하더라고 제가 그냥 국자 갖고 올게요 형님 얘들 표정이 압권이었어 랄프도 그러고 흠도 그러고 진짜 극혐한 눈으로 날 그렇게 쳐다본 건 처음이라서 포커포키님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뻗다 그만합시다 이제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용서했다 이제 뽀또하면 용서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개 빼고 싶다 싸대기 존나 어렵죠 이거 할 때 네? 이거 할 때 나이 서르셔서 뽀떡이지랄 역시 코스가 오래 쌓아온 클라스가 있어서 복귀해도 팬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네 눈이 착해진 게 너무 보기 좋네요 예전처럼 자만하지 말고 재밌게 방송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눈이 착해졌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 예의 좀 지키고 살려고요 이제는 예 착하게는 못 살아도 네 내일 몇 달이 예상하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시청자 수 보고 막 이렇게 방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다 내려놨어요 그냥 다 그냥 꺼놓고 저 몇 명 받는지도 모르고 네 이제 진짜 다시 쌓아가야죠 정말로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늘만이야 아 그래요? 이제 노래는 안 부르시나요? 노래 아까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안 해요 네 그건 이제 가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 내려놨으면 팝콘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하냐 근데 저한테도 뭔가 그건 있는 거 같아요 그 내 나름대로의 기준? 네 예 팝콘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파트너 BJ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입장 바꿔서 제가 아무리 개처망한 BJ라도 팝콘 가서 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제가 하루 팝콘을 견학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로봉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BJ로서 관계 유지는 계속 하다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잘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봉순이 하는 그 뭐 팝콘 스타케인가? 그거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뭐 팝콘 BJ분들이랑 조우를 했었는데 어 좀 무섭더라구요 진짜 네 나 진짜 BJ 보면서 정말 별난 BJ를 내가 많이 봤지만 무섭더라 거기는 그냥 무서워서 아 여긴 내가 죽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 네 정말 오랜만이야 유유유유유 엄청 기다려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흠 거긴 음지야 코트야 너한테 쌍욕 박아도 되는 부분이냐? 세 번 물어본다 박으세요 네 야무시게 박아주세요 인상이 선하게 생긴 걸 보아하니 절에 가서 공을 쌓아야 할 것 같네요 혹시 그런 말 자주 들으세요? 절에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허허 인상이 마음에 드네요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한 말이에요 닉네임은 질사시네 질사 하이참 예 천박하시네요 진짜 질사님 네 흠흠 남다간 새끼라고 그 패드립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아 안경은 원래 키기 전에 안경 쓸까 하다가 오토바이 타면서 좀 렌즈를 많이 꼈어요 렌즈를 끼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이 뭔가 제 외모를 해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렌즈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 흠 생각해 감사합니다 코드 다시 보니까 좋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면허 땄습니다 음 해명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다시 보기 남기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실 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안경 다시 써볼까요? 음 안경 다시 써볼까요? 안경 다시 써볼까요? 네 저 너 쉬면서 얼마 썼냐? 너 돈 얼마나 썼니? 너 왜 너 뭐 네 생활비 말고 나가는 거 없으니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지 않았냐? 돈 많이 썼죠 근데 그냥 숨만 쉬어도 뭐 그렇게 나가고 제가 의료보험비만 해도 뭐 달에 200 얼마씩 나갔는데 네 그 작년 벌어놓은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나갔는데 돈 많이 까먹었죠 거기다 오토바이도 사고 오토바이 장비도 막 500만원씩 사고 막 그랬으니까 네 돈 많이 썼어요 예 뭐 사먹기도 많이 사먹고 했죠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욕하는 애들 지들은 잘못 안하고 사나 네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예 누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녀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무면허 운전하시는 분은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뭐 음주운전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시잖아요 맞죠?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들 하셨네요 출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를 조심할게요 네 사람을 조심할 게 아니라 책 잡힐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네 배민의 제가 그동안 얼마 썼는지는 그거 뭐 배민 어플 보면 되지 않나요? 제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근데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들키지 않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얼마 안 될까요? 너희 뭐야? 그냥 잘못을 안 하면 돼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내가 이거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진짜 뭐 솔직히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도 누가 보나 안보나 두리번 두리번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척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잘못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 병신이죠 예 진짜 정말 많이 깨달았고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잘못은 코트형 얼마 안되지만 파이팅의 IS 이슈 코인 이슈 이 아웃인데 다음번에 또 잘못하면 진짜 실망할 것 같아 형 네 끼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그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이미 대가리가 깨지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저 같았어도 제가 싫을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인데 내가 빠는 사람이 몇 년간 본 사람이 적어도 5년 이상 본 사람이 무면 운전을 하고 다녔고 뭐 어 그런 막 진짜 불법적인 것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막 어 구설수가 막 이렇게 뒤따르면은 사실 빨고 싶지가 않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대가리 깨지신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대가리 안 깨지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잠깐만요 이거 배달의 민족 어떻게 보더라 배달의 민족 제가 그동안 얼마 썼냐면은 일단 지금 천생용분이고 주문내역 이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아? 알파야? 친구네 집에서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거의 10년만에 친구 얼굴 봤는데 네 나오면서 아이씨 이팔 16만원 너무 비싸네 족같은거 아 바로 바로 비추 때려줄게 이러고 어플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이 식당 존나 맛없습니다 이 지랄한다고요? 사이코 새끼지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친구한테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객센터에서 실시간 채팅에 상담사 연결하래 어 어 아 저렇게 되면 안되겠다 그런거요 네 지금은 못보나봐요 네 평영도 배민 음식점 중에 별점 일정 준 곳도 있어 이유는 뭐야? 옛날에 그냥 옛날에 중국집에서 물만두를 그냥 돈이 안되가지고 이제 배달 최소 배달금에 맞추려고 물만두까지 시켰는데 물만두 하나 씹는 순간에 진짜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가득 풍기면서 예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토했거든요 원래 뭐 먹고 뱉지 저같은 돼지들은 토를 안해요 일단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 이제 여기 딱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버리면 토를 안하는데 물만두 한입 씹자마자 씨와 병식같은 냄새가 나 아 진짜 뭐 무슨 이건 진짜 무슨 냄새지? 시체 썩은 냄새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런 물만두가 와가지고 내가 그때 완전 빡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바로 따졌죠 이거 물만두 언제 쪘거냐고 그랬더니 어 이상 없을텐데요 이러면서 약간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거기도 더 빡쳐가지고 개지랄을 했죠 예 저 이거 환불해주시구요 아니 환불도 필요없겠다 제가 이거 댓글 이렇게 달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 없으셨으면 좋겠구요 예 장사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라고 그 워딩 그대로 전화로 얘기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타인한테는 예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그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예 저희가 만두 물만두가 자주 나가는게 아니라서 확인을 안하고 보낸거 같다 예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됐구요 연락하지 마세요 예 뭐 리뷰 지어달라는거에요 뭐에요 그러니까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 다시 보내드리게 됐다구요 이렇게 끊었는데 진짜 음식이 다시 왔어요 근데 뭐 탕수육이랑 양장피랑 뭐 쟁반짜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왔더라구요 한 진짜 8만원어치?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음식 냄새가 살짝 이제 코로 살짝 들어가니까 아 씨발 냄새 미치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종업원분께서 원래 중국지같은 경우는 그 가게 내에서 쓰시는 그 종업원분이 계세요 배달 배달하시는 분이 근데 그냥 똑똑똑 하셨는데 아 안 먹어요 됐어요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더라구 그러나서 5분 뒤에 딱 나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방음부스 안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애들한테 그때 흠이도 있었고 랄프는 없었던 것 같고 흠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막 스카이프로 얘기하면서 아 씨발 냄새 X같다 아 형 와 진짜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스카이프로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음식 새로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에이 형 그냥 드시지 마세요 괜히 그거 가지고 리뷰 쥐어달라고 그래요 형님 막 이런 얘기하더라구요 흠이가 그래서 그래 그치? 그러면서 살짝 물먹으러 이제 거실로 나가는데 궁금한거야 뭐가 많이 온 것 같아서 살짝 현관문 열어놨더니 와 양장피랑 탕수육이랑 쟁반짜장이랑 왔네 냄새 슥 맡으니까 약간 맛탱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들고 와갖고 야 시발 야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X나 오세요 그래서 왜요 형님? 야 이거 X나 많이 왔는데? 막 씹는 소리가 들리게 형 뭐 또 드세요? 응 탕수육 이러니까 와 형님 레전드네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맛있는 걸 어떡해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좀 빡싱 척했죠 여보세요 앞으로 안그러실거죠? 앞으로 안그러실거죠? 얘기하고 나서 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음식 나갈 때 저기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더라고 알겠습니다 리뷰 주워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전화 끊었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근데 음식 먹으니까 X나 맛있더라고 그래 그래 그게 이제 마지막 제 배민 리뷰였어요 맞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X나 추첩스러웠지 그 팔망같이 음식에 영혼을 팔아버린 예 정말 돼지새끼였다 예 음 개추하다고 X나 추하긴 했던거 같아요 예 먹고나니까 맛있는게 또 들어가니까 또 기분이 풀려요 예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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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만두 근데 진짜 냄새 X같았어요 진짜로 먹는 얘기하니깐 심박수 좋은 나오르네 하하 하하 아 그러네요 100이상으로 올라가버렸네 심박수가 어 와 근데 커피 그래도 계속 마시긴 하네요 이거 근데 잠을 못잘거 같은데 코트용 질같았는데 내가 알던 코트용으로 돌아온거 같아서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박수는 이거 여기 체크하는게 있어요 이게 지금 뜨는데 예 요걸로 이제 나중에 좀 컨텐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약간 꼴 잘할 컨텐츠 이런거 하면 어떨까요 예 그니까 아프리카 심의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 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그런 자료들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120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형 난 어쩔 수 없는 대깨코인가 봐 바로 충전해버렸어 돼지색이야 한 번 안될거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대깨코님 고맙습니다 밸런스 더블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네 왜 시발 심박수가 먹는 얘기하니까 존나 올라가고 왜 그러지 아 진짜 범죄자 새끼들 방송하는거 추잡스럽고 역겹네 진짜 캣텟 하셨는데 박훈이랑 똑같던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도 예 제가 이제 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좀 진실된 모습으로 좀 많이 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네 저희도 살짝 카톡을 봤는데요 예 또 많이 왔네요 또 이렇게 예 안부 인사 전해주려는 BJ분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왔네요 카톡이 하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계신 BJ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읽어볼게요 네 통수치는 코트가 뭘 잘못했어 이 나음 당한 년들아 그거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감이 존나 철지긴 하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패드립이에요 예 나음 당했다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그거 자꾸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나한테서 더러운 걸 다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예 다시 좀 말아주세요 예 네 연락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이 온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네 좀 그런 거 안 받았어요 아 근데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는 받았어요 인천에서 10만원 주더라고요 그걸로 담배 2보로 샀어요 네 형이 인간 감성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하지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은 화합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 검열이 빡세잖아요 어 그런 워딩은 이제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흫 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별의 슬러님? 저 새끼는 그냥 껍데기만 그렇고 악마 그 자체라니까 제가 무언가한테 막 따지듯이 좀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저를 보시건 그건 제가 당연히 감내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흠 지휘를 네 지휘 방송 지휘 이용해서 흠 여자팬 또 사귈거냐 10세야 여자팬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음 제가 한사코 거절했어요 되게 이쁘신 분이었어요 근데 와 내 팬중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했죠 제가 거절했죠 예 죄송한데 이런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럼 이제 여자를 어디서 만날 거냐 네 윤석열 뽑을꺼야 윤석열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는 공약중에 예 그거 그만 써먹어 그놈 남자라고 아니 남자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 제 생각인데 시가의 세상이다 남자는 아닌 거 같아요 네 예 예쁜 펜이 꼬이냐고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픈채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오픈채팅으로 아까는 이렇게 제가 컨트롤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되니까 예 예 예 윤 학교 돌아와라 어 잠시만요 백호선 2개나 떠버리네 예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남자 같아요 하하하하 진짜로? 형 이제 사람보는 눈도 사라진 거야 저거 저거 만남 어플에 저 사진 무조건 있다 구글링 해봐라 사진을 다운받을 순 없더라고 이 사람이 탈퇴한 거 같아서 코트형 덕분에 오픈채팅 통해서 진로도 정했어 앞으로 방송 순탄하고 늘 응원할게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세일기 얼굴 이쁘니까 그래도 꼬박꼬박 답장했네 좋은 날 토하트 나오네 이시밸롬 젤장 아이 그럼 답장 안 할 수 아 저는 진짜 팬들한테 오면은 다 답장 해줬어요 남자건 여자건 진짜로 네 쓰읍 근데 이런 이모티콘을 쓰면 저 그렇게 안 무거운데 이러는 거 보니까 여자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 약간 흔들리게 해서 야 근데 왜 이러시나요 저 이제 웬만한 팬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근데 좀 소름 돋긴 하네 안 돼요 안 돼요